안녕하세요 작가 양현진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 밤인데요 사실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특별하게 그런 이벤트는 없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오늘 저도 집에서 재택근무를 했는데요 아이들도 집에서 너무 답답해하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보는 저도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아이들이 오늘 하루종일 산타할아버지 오냐 안오냐 읽어가지고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오늘 밤에 산타할아버지가 우졌다 갈런지 그거는 내일 아침에 보면 알 수 있겠죠 저는 오늘 이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 번이라도 모든 걸 걸어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이라도 모든 걸 걸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과거를 생각해보면 모든 걸 다 걸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간절함으로 책도 쓰고 했지만 항상 여지를 조금은 남겨놨던 것 같거든요 모든 걸 걸어본 적 저도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최선을 다했다고 자신을 속인다 이 정도 했으면 최선을 다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을 속이지만 사실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라고 전성민 작가님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표지를 보니까 전 굉장히 끌렸어요 사람이 이렇게 있고 사람을 중심으로 이렇게 전등 비슷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디자인이 제 눈에 확 띄더라고요 작가님은 20대 게임에 빠져 있었는데 군대 갔다 오니까 31세였다고 하네요 군대로 굉장히 늦게 갔다 온 케이스인 것 같은데 이때 10년 만에 다시 고시 공부를 해서 1년 만에 행정고시와 입법고시를 동시에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 날의 실패는 간절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였고 이런 간절함과 자신감으로 고시 합격했다고 하시는데 오늘은 이 책에 대해서 낭독을 하겠습니다 당신은 성공을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것이다 1973년 단 4명이 3평짜리 시골 창고에서 시작한 회사가 있다 그리고 30년 후 이 회사는 계열사 140개, 직원 13만 명, 매출 8조 원의 1분의 대표 기업으로 성장했다 월스트리스 저널이 뽑은 가장 존경받는 CEO 30인 중 한 명 나가머리 시계노부 사장이 일본 전산 이야기다 일본 전산이 처음으로 대기업으로부터 제대로 된 수주를 따냈을 때의 일이다 실적도 변편치 않던 중소기업 회사는 수주는커녕 대기업 담당자가 만나주지도 않았다 연락처를 남겨도 회신이 없었다 어렵사리 담장자를 만나도 그들의 말은 한결같았다 이미 우리가 거래하고 있는 모터 회사만 15개가 넘는다 이제 와서 모터를 팔겠다고 찾아온 들 도와줄 수가 없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거래처를 줄이려고 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모터 이야기라니 가당치도 않다 이미 포화 상태인 시장에서 일본 전산이 들어갈 틈은 모이지 않았다 하지만 나가머리 사장은 포기하지 않았다 더 끈질기게 담당자를 만났고 그 덕분이었는지 담당자는 그에게 고민을 털어놓으며 직설적으로 말했다 이 모터의 크기를 반으로 줄여줄 수 있나요? 석 달 안에 반으로 줄일 수 있다면 당신 회사와 거래를 하겠습니다 처음 이 이야기를 듣고 나가머리 사장은 대뜸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하겠다고 얘기했다 당시 그는 29이었고 경험도 부족했다 젊은의 폐기인지 잘 몰라서 그랬는지 일단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후 3개월간 전 직원이 이 작업에 매달렸다 밤낮 가리지 않고 일에 몰두했다 하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처음부터 기존 모터의 크기를 반으로 줄이는 것은 몇 달 안에 해낼 만한 일이 아니었다 아니 불가능에 가까웠다 며칠 동안 직원들과 의견을 모은 결과 여기까지밖에 못하겠다고 보고하고 약속을 못 지킨 것을 사과하러 가기로 결정했다 다음 날 나가머리 사장이 대기업 담당자를 찾아갔다 그런데 그는 나가머리 사장을 먼저 알아보고 대뜸 말을 꺼냈다 나가머리 사장 웬일인가 일전에 부탁한 것 못하겠다고 찾아온 것 아니야? 그래 잘 생각했어 어차피 자네들도 해내기는 어렵다고 봤네 사실 규모가 있는 다른 회사 인일구 군대에도 부탁했었는데 다들 못하겠다고 손을 들었어 지금까지 고생했네 다른 일거리가 있는지 찾아보게나 그 말을 듣는 순간 나가머리 사장은 마음을 바꿨다 과장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오늘은 그저 납기도 가까워졌고 해서 중간 보고를 하려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별 문제 없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그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다들 기뻐해 경쟁사들이 다들 손을 털고 나가 떨어졌어 이제 우리만 남았다 아직 15일 정도 남았으니 한번 끝까지 해보자 할 수 있어 막연한 목표를 가지고 연구한 것과 이것만 성공시키면 거래를 할 수 있다고 기대에 차서 연구하는 것은 분명 차이가 있다 그와 직원들은 더욱더 일에 매진했다 하지만 결과는 기대만큼 나오지 않았다 그나마 18% 정도 가볍게, 작게, 얇게 만드는 데 성공했다 주어진 기간 동안 최선을 다했지만 최종 목표치인 50%는 달성하지 못했다 그러나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던가 대기업 담당자는 3개월 만에 18%를 축소한 것도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며 혀를 내둘렀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발주를 받았다 이것이 일본 전산이 대기업과 치룬 첫 거래였다 성공과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성공을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것이다 돈이 없다고, 시간이 없다고 핑계대지 마라 불황에 더 크게 성장한 일본 전산 나가모리 사장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헬렌 켈러도 전쟁 고아로 노르웨이에 건너간 라면 왕 이철호도 환경을 문제 삼지 않았다 나가모리 사장이 29세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4천만 원으로 모터 제작 공장을 창업한 직후 세운 자신의 업무 원칙은 이랬다 앞으로 5년간 죽었다 생각하고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해서 정확히 다른 사람의 두 배를 일하자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이길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면 그때는 깨끗이 포기하자 기적은 내 안에 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적당히 살다가 원하는 것을 바라만 보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인생의 한 페이지를 치열하게 살며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삶을 살고 싶은가? 당신이 꿈이 아닌 현실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나가모리 사장처럼 모든 걸 걸고 자신의 일에 뛰어들지 않은 것 뿐이다 단지 그것 뿐이다 핑계대지 말자 그냥 간절함이 부족했던 것 뿐 일본 대표 항공사였던 일본 항공은 경영 파탄으로 2010년 1월 상장 폐지됐다 부채 규모도 2조 3천억 엔으로 회생 가능성은 없어 보였다 당시 일본 총리 하토야미 유키오는 일본 항공을 회생시킬 수 있는 적임자가 교세라 창업주 이나모리 가족뿐이라 생각하고 현직에서 물러난 그를 구원투수로 요청했다 당시 77세의 이나모리는 거듭된 사양에도 계속되는 요청에 일본 항공의 파산이 일본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막아야 한다는 대의로 요청을 수락했다 간절함이 꿈의 열쇠임을 아는 이나모리 일본 항공 회장에 추임한 그는 임금을 받지 않고 일본 항공의 회생에 전념했다 다음은 직원 조례에서 그가 자주 했던 말이다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면 내일이 저절로 보일 것이고 내일을 열심히 살면 일주일이 보일 것이다 그렇게 일주일을 최선을 다하면 다음 주가 보이고 다음 달이 보이고 내년이 보일 것이다 그렇게 매 순간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회장의 간절함이 통했던 걸까 얼마 지나지 않아 직원들도 한 몸이 되어 절대 이 회사를 망하게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부하를 성공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그 결과 적자 투성이었던 회사는 1년 2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됐고 2년 8개월 만에 주식 시장에 재상장됐다 목표 달성에 당락을 가르는 절대 기준은 간절함임을 잊지 말자 간절함은 스피드건에 찍히지 않는다 라고 말했던 투수 톰 글래비는 145km에 불과한 평범한 구속으로 메이저리그 최고의 투수에게 주어지는 사의 영상을 두 차례나 수상했다 목표를 향한 뜨거운 간절함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간다면 목표 달성의 순간은 분명 머지않아 다가온다 내 경험상 그 순간은 생각보다 더 일찍 찾아올 수 있다 그렇다면 간절함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걸까 무언가를 향한 간절함은 나의 결핍을 느끼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목마른 사람의 갈증은 누구도 대신 해소해 줄 수 없다 간절함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갈증을 느끼고 그 갈증을 해소하겠다고 마음 먹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여기까지는 쉽다 더 잘 살고 싶다는 경제적 욕구나 더 사랑받고 싶다는 정서적인 욕구 더 알고 싶다는 지적인 욕구 등 인간은 누구나 결핍을 느끼기 마련이다 문제는 무언가를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경우 그에 합당한 대가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당신이 어떤 시험에 합격하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공부 외에 방해되는 것들은 과감히 끊어내야 한다 당신이 창업에 성공하길 간절히 원한다면 마찬가지로 모든 정신을 창업에 쏟아 부어야 한다 이것도 포기할 수 없고 저것도 포기하기 싫고 모두 손에 쥔 채 다 이루겠다는 것은 사실 어느 것도 간절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내가 지금 물러설 수 없는 백척 간두의 낭떠러지에 서 있다면 이것저것 따질 여유도 없다 남들 할 것 다 하면서 실패한 뒤에 운이 안 좋았다느니 돈이 부족했다느니 시간이 없었다느니 다른 것들에게서 이유를 찾으며 핑계대지 말자 그냥 당신의 간절함이 부족했던 것 뿐이다 당신은 지금 정말 간절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자 간절하고 싶은가? 꿈을 크게 꾸어라 기회는 꿈을 꾸는 자에게 찾아오고 꿈의 크기가 나의 크기를 결정한다 작은 꿈을 꾸는 사람은 간절할 필요도 없이 작게 꾼 군대로 살아간다 반면에 크게 꿈을 꾸는 사람은 더 간절하게 노력하고 더 큰 사람이 되어 꿈에 다가간다 교토대에 입학해 장례에는 좋아하는 것에 몰두하여 노벨상을 받을 만한 일을 할 거야 라고 외치던 도네가와 스스모는 1987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다 불가능을 가능하다 생각하고 간절히 노력한 사람들은 현실에서 불가능을 이루어 생각을 하지 못한다 무수히 많은 사람이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나면서도 주위의 부정적인 마이너스 사고로 인해 아기 코끼리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당신 스스로의 잠재력을 지레 제한하고 있진 않은가 작은 꿈을 꾸는 것은 사실 아무런 꿈을 꾸지 않는 것과 같다 별다른 노력도 필요 없을 테니까 콜럼버스의 달걀처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현실이라는 틀에 갇혀 스스로의 잠재력을 가두지 마라 당신은 더 큰 꿈을 꾸고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다 이것이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그 무엇이어야 한다 간절함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상황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뭐 아니면 도 이것이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그 무엇이어야 한다 내 뒤에 아무것도 없는 배수의 진을 치고 죽기 아니면 살기식으로 도전하면 인간의 뇌는 무한한 잠재력을 여지없이 발휘한다 20대의 나는 공부를 오래 했지만 합격과는 거리가 멀었다 아니 합격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 공부를 더 오래 했다고 해도 절대 합격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30대의 나는 나는 훨씬 짧게 공부하고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다 차이가 뭘까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간절함에 있었다 20대의 나는 여유가 있었다 아직 젊다는 생각에 당장 오래 합격하지 않더라도 괜찮다는 생각이 있었다 이런 생각은 나를 나태하게 만들었다 오늘 하루 정도는 공부를 빼먹고 게임을 즐겨도 괜찮다는 생각이 금세 하루 이틀이 되고 이틀이 일주일이 되었다 게임을 하면 할수록 학원 진도를 따라가지 못하게 되고 진도를 따라가지 못하자 게임에 더 몰두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공부 기간은 아무리 길어봤자 무의미하다 반면 군 복무를 마친 31살에 나는 절박했다 번듯한 직장에 다니는 친구들도 많고 가정을 이룬 친구들도 있는 상황에서 내가 이룬 것은 너무나 초라했다 제대하고 다시 공부를 하기로 마음먹은 이상 더 늦기 전에 합격해야 했다 모두가 불가능할 거라고 했지만 나는 1년 안에 합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 잠자고 밥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오로지 공부 생각만 했다 자기 전에 그날 공부한 것을 정리하고 요약해 휴대폰으로 녹음했고 아침에는 복습을 밥을 먹을 땐 녹음한 것을 들으며 공부했다 공부하며 매일 가졌던 생각은 오직 단 하나 어떻게 하면 확실히 합격할 수 있을까 였다 객관식에서는 어떻게 더 빠르고 정확하게 풀지를 주관식에서는 어떻게 나의 답안을 남들과 차별화 할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며 공부했다 그 결과 1년 만에 행정고시 1차 시험과 2차 시험에 모두 합격할 수 있었다 3차인 면접에서 떨어져 1년 더 공부하게 되었지만 1년 더 공부를 한 결과 입법고시와 행정고시 동시 합격이었다 파울로 코엘루의 연금술사에서 산티아고에게 노인이 했던 말을 다시 떠올려 보자 당신이 결핍을 느끼지 못하는 한 꿈에 다가서기 어렵다 19세기 미국의 앤드류 카네기는 공장에서 1당으로 고작 동전 몇 푼을 받는 밑바닥부터 시작해 세계 최고의 거부가 되었는데 그 역시 비슷한 말을 했다 자족하는 자는 용기 내 폭풍우가 몰아치는 대서양을 건너지 못한다 그저 무력하게 방구석에 틀어박혀 있을 뿐이다 꿈에 있는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꿈이라면 지금 포기하는 게 낫다 쓸데없이 시간 낭비를 줄여줄 테니 꿈을 이루는 간절함은 이게 아니면 안 되는 간절함이어야 한다 10만원에서 시작해 8개월 만에 8천만원을 번 비결 과연 간절함이 실제로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건지 여전히 자신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처럼 느끼는 독자가 많을 것이다 그런 사람을 위해 지쳤거나 좋아하는 게 없거나 에 소개된 저자의 경험담을 들려주고자 한다 그는 25살에 의료 사업 판매로 3천만원의 빚을 지게 되었다 당시 그에게는 너무나도 큰 돈이었다 부모님께 도움을 구하자니 그 순간 자신이 꾸미고 뭐고 당장 집에 끌려 들어가 부모님의 원하는 삶을 살게 될 게 뻔했다 그래서 그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당시 전 재산이었던 34만원을 가지고 서울로 올라왔다 서울에 가면 어떻게든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이었다 당장 3천만원의 빚을 갚아야 했다 그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8개월 8개월 안에 빚을 갚고 다시 내려갈 수 있을까 그는 우선 택배 상하차 일을 시작했다 그렇게 그렇게 며칠이 지나 몸이 힘든 건 둘째 치고 이렇게 모아서는 서울까지 온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일이 없을까 계속 찾던 중 정말 우연히 길에서 찹쌀떡을 파는 할아버지를 보게 되었다 처음에는 근처에서 그냥 떡을 파는 아저씨라고 생각했는데 며칠 동안 지켜보니 늘 할아버지가 가는 곳에는 사람이 많았고 줄도 길었다 한 달 동안 열 번도 넘게 마주치며 살펴보니 돈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때부터 며칠을 쫓아다니며 할아버지께 자신의 사정을 얘기하며 방법을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할아버지가 들려준 방법은 간단했다 1,000원의 찹쌀떡을 떼서 3,000원에 팔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렇게 20년째 여기서 떡을 팔며 모은 돈으로 공장도 운영하고 있으며 월 수입은 한 달에 1,000만원이 넘는다는 것이었다 그는 무작정 10만원어치 떡을 샀고 다음 날부터 바로 길거리로 나섰다 그러나 첫날 너무 창피해 한마디도 하지 못한 그는 결국 단 한 개도 팔지 못했고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다 또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렇게 시간이 한 달 정도 지났고 그나마 가진 돈도 거의 바닥이 나자 그는 조바심이 났고 너무 불안했다 당시를 당시를 회상하며 그는 그때 처음으로 죽고 싶다는 생각에 들었다고 한다 스스로 그렇게 밉고 못나 보일 수가 없었다고 그러다 죽을 용기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보자는 생각을 한 그는 서울역 근처에서 제일 높은 빌딩으로 찾아갔다 그곳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모두 자신의 손님이라고 생각했고 떡을 팔려고 하기 전에 매일 출퇴근하며 열심히 일하는 그들을 응원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때부터 그는 새벽 6시부터 나가 8시 30분까지 빌딩 앞에 돗자리를 깔고 큰절을 하며 매일 외쳤다 오늘 하루도 모두 파이팅 하십시오 그리고 오전 11시부터 1시까지는 그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작은 전단을 만들어 원하는 사람에게만 나누어 주었다 전단지에는 나는 우리나라 최고의 우류사업가가 될 사람이고 얼마 전 사업 실패를 겪었지만 다시 사업 준비를 하기 위해 지금까지 떡을 팔고 있다는 내용을 적었다 그리고 퇴근 시간인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다시 돗자리를 펴고 큰절을 했다 오늘 하루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는 그렇게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갔고 8개월째 되는 어느 날 그 건물 회장이 만나고 싶다는 메시지를 전해왔다 그를 보자마자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요즘 요즘 젊은 사람들은 진짜 멋있는 게 뭔지 몰라요 좋은 구두 좋은 정장을 입는 게 좋은 차를 타는 게 멋있는 건 줄 알아요 그러나 당신은 내가 본 젊은 사람들 중에 제일 멋있는 사람입니다 회장은 자신의 건물 앞에 매일같이 나타나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네는 젊은 청년을 계속 지켜보았다고 한다 그러다 그가 만든 전단지를 보고 그의 사정을 알게 되었고 처음에는 며칠하다 말겠지 하며 재미있어서 그냥 두었다고 한다 그러나 정말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절을 하고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응원하는 모습을 보며 어느 날 자신의 마음이 움직이는 걸 느끼며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고 한다 한 달이면 그만두겠지 두 달이면 그만두겠지 비가 오면 그만두겠지 바람이 많이 불면 그만두겠지 그러나 8개월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떡을 팔러 나오는 모습에 직접 만나보고 싶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모두 듣게 된 회장은 그에게 이런 말을 전했다 원래 죽자고 그만큼 노력하면 살게 되더라고요 그로부터 한 달 뒤 그 회사에서 대량의 떡이 필요한데 수량을 맞춰줄 수 있겠느냐는 연락을 받았고 결국 그는 8천만 워치의 떡을 모두 팔게 되었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지금 간절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당신의 간절함을 믿기를 바란다 당신이 목표를 이루고 싶다면 간절해져야 한다 간절하지 않은 사람은 간절한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삶의 방해가 되는 것이 곧 길이다 일본의 종합 가전제품 생산회사 파나소닉은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에서 시작됐다 창업자는 몸이 약했기 때문에 회사 근무가 맞지 않았다 보수가 일당 지급이라 쉬면 끼니를 걸러야 했다 쉬더라도 조금이라도 먹고 살 수 있어야 한다는 참으로 사소한 동기가 사업을 시작한 이유였다 직원은 창업자 부부와 창업자의 처남이 전부였다 하지만 작은 가정집에서 시작한 사업은 연매출 80조가 넘는 세계 골치의 대기업으로 성장했다 파나소닉이 전신 마스시다 전기의 창업자 마스시다 고누스케는 자신의 성공 비결을 세 가지 은혜 덕분이라고 했다 나는 하늘이 준 세 가지 은혜 덕분에 크게 성공할 수 있었다 첫째 집이 몹시 가난해 어릴 적부터 구두 닦기 신문팔이 같은 고생을 통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둘째 태어났을 때부터 몸이 몹시 약해 항상 운동에 힘써왔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다 셋째 초등학교도 못 다녔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나의 스승으로 여기고 누구에게나 물어가며 배우는 일에 게을리 하지 않았다 가난과 허약체질 배우지 못함 이 세 가지가 하늘이 준 은혜라는 것이다 톨스토이의 작품 안나 카렌이나 는 이렇게 시작한다 행복한 가정은 서로 닮았지만 불행한 가정은 모두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성공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실패한 사람은 저마다의 핑계거리를 대지만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 비결은 디테일은 달라도 결국 하나의 이야기다 역경에 굴하지 않고 간절한 집념으로 꿈을 이룬 이야기 김동연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자신을 돌아보며 고통을 위장된 축복이라 표현했다 너무 힘들어 나를 무너뜨리기라도 했던 환경이 인내와 감사를 가르쳐 주었다는 것이다 실현은 마음의 근력을 키워주는 자양분이다 누군가에겐 실패의 변명거리가 누군가에겐 성공의 이유가 된다 실패는 간절함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동력이다 실패한 만큼 강력한 인생의 동기부여는 없다 해리포터 시리즈의 작가 조앤 롤링은 대학을 졸업하고 대단한 실패를 맛보았다 결혼 생활은 얼마 못 가 파탄났고 졸지에 직장도 없이 자식을 키우는 형편이 됐다 노숙자를 제외하고는 현대 영국 사회에서 더할 수 없이 가난한 사람이 됐다 라고 고백한 그녀는 2008년 하버드 대학교 졸업식에서 실패가 그녀의 인생에 미친 영향을 이렇게 말했다 저는 더 이상 허세를 부리지 않고 제 자신을 즉시하게 되었으며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 작업에 제 모든 에너지를 쏟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일 제가 다른 분야에서 성공을 거뒀더라면 진정 제가 원하는 분야에 온 힘을 쏟으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자유로워질 수 있었던 것은 가장 큰 두려움이 현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밑바닥을 봤기 때문에 그 위에 제 인생을 다시 세울 수 있었습니다 실패는 또한 나를 겸손하게 해준다 세상은 경험한 대로 보인다 다른 사람이 배가 고픈지 모르는 사람은 인간과 세상을 보는 안목이 생길 리 없다 공감 능력은 스스로 겪어봐야 생긴다 실패를 겪으면 겪을수록 어려운 사람들이 보이고 성공이 나 혼자만의 덕이 아님을 알게 된다 실패하지 않고 인생 앞에 겸손하기란 어려운 법이다 송나라 학자 정의는 인간의 세 가지 불행으로 다음에 세 가지를 꼽았다 소년 등과 어린 나이에 과거에 급제하여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석부 형제 지세 대단한 부모 형제를 만나 그 권세를 끼고 사는 것 유고 재능 문장 뛰어난 재주의 문장력을 갖춘 것 그럼에도 여전히 빠른 출세와 물려받은 재산 뛰어난 재능을 부러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역사를 통해 전해지는 오래된 교훈은 말한다 실패 없이 주어지는 성공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비참한 결말을 초래할 뿐이라고 그리고 실패는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길러준다 불은 쇠를 강하게 만들고 햇볕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곡식은 좋은 결실을 맺는다 실패를 거치지 않은 사람은 작은 시련에도 주저앉으나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 학습이 되어 큰 시련도 이긴다 실패는 고통이라는 바이러스를 이겨내는 백신과 같다 맹자의 고자장하에는 이런 대목이 나온다 하늘이 장차 큰 임무를 사람에게 맡기려 하면 반드시 먼저 그 마음과 뜻을 괴롭히고 뼈마디가 꺾어지는 고난을 당하게 하며 그 몸과 살을 굶주리게 하고 그 생활을 빈궁에 빠트려 하는 일마다 어지럽게 한다 이는 그의 마음을 두들겨서 참을성을 길러주어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일도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니라 충무공 이순신 역시 문과 공부를 하다 당시 나이로는 늦은 22세에 진로를 받고 문과 공부를 시작했다 6년 후인 28세에 문과에 응시했으나 말에서 떨어져 낙방한다 그가 문과에 급제한 것은 그로부터 4년 뒤인 32세 공부를 시작한 지 10년 만이었다 젊어서부터 고난을 극복해낸 경험은 이순신을 주위 신하들의 모함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각종 수상내역으로 가득 찬 이력서에는 나오지 않는 스펙이 하나 있다 인생을 살아오며 겪은 좌절과 절망 실패와 고통 같은 것이다 그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얼마나 절실한 마음으로 살았는지 어떤 역경을 가지고 어떻게 노력했는지 이력서는 말해주지 않는다 하지만 이력서에는 빠진 그런 내용이 더 중요할 때가 많다 학력이나 경력보다 훨씬 더 소중한 인생의 경험이나 지혜가 그 속에 숨어 있기 때문이다 실패는 당신의 소중한 스펙이다 여는 순풍이 아니라 역풍에 가장 높이 난다 멀리 가려면 잠시 쉬어가라 심리학자 로 바우마이스터 교수는 자기통제 연구의 선구자다 자기통제 연구와 관련된 유명한 실험에서 그는 실험 참가자들을 고문했다 초콜릿 쿠키를 구운 냄새가 가득한 실험실에서 배고픈 상태의 참가자들에게 무작위로 초콜릿 쿠키 또는 날것 그대로의 생무가 담긴 접시를 준 것이다 참가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음식만을 먹어야 했다 식사 후 참가자들은 방을 옮겨 문제를 풀었다 쉽게 풀 수 있다는 설명과 함께 주어진 그 문제는 사실 해답이 없었다 얼마나 오래 끈기를 발휘하는가를 측정하려고 한 것이다 결과는 어땠을까 초콜릿 쿠키를 먹은 참가자들은 평균 20분 동안 풀리지 않는 문제에 매달렸다 반면 생물을 받았던 불운한 참가자들은 겨우 평균 8분만을 견뎠을 뿐이다 문제풀이를 시도한 횟수도 초콜릿 쿠키를 먹은 참가자들이 유의미하게 더 많았다 바오마이스터의 결론은 이렇다 자기 통제력은 근육과 비슷하게 작동한다 너무 많이 사용하면 기증맥진한다 초콜릿 냄새가 풍기는 방에서 초콜릿 쿠키 대신 생모만 먹으려면 어느 정도의 자기 통제력이 요구된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풀기 힘든 문제에 노력을 기울일 기력이 남지 않는 것이다 자기 통제력과 강한 의지는 우리의 기대보다 훨씬 빨리 소모되는 한정된 자원이다 바오마이스터 교수는 이를 자아 고갈 이론이라 명명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성공한 사람들의 외도에 빠지는지 우리가 퇴근하고 무절제한 야식이나 TV 시청에 몰두하는지 알 수 있다 자신의 업무에서 강한 의지력을 발휘하고 난 뒤에는 통제력을 잃은 자아 고갈 상태에 빠지기 쉬운 것이다 자아 고갈 이론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아무리 강한 의지도 휴식 없이 계속 쓰다가는 고갈되어 슬럼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필요한 순간에 집중력을 잘 발휘하기 위해서는 제한된 의지력을 적절히 잘 배분해 쓰는 선택과 집중이 요구된다 휴식의 놀라운 위력 휴식은 일상의 고민과 걱정을 버리는 시간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고민과 걱정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해소된다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가 옷을 고르는 고민을 하지 않기 위해 매일 같은 티셔츠를 입는 것도 이유가 있다 휴식의 위력은 단순히 육체적인 재충전을 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휴식은 창의적인 사고에도 도움이 된다 뇌가 휴식을 취할 때 청소되고 정리되면서 연결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휴식을 취하면서 뜻밖의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인 아르키메데스 그는 어느 날 왕에게 금관의 진위를 확인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장인이 만든 금관이 순금인지 왕이 의심한 것이다 왕의 명령으로 연구에 몰두하지만 방법을 쉽게 찾을 수 없었다 답답한 마음에 아르키메데스는 잠시 머리를 식힐 겸 목욕탕을 갔다 그리고 뜻밖의 이 장소에서 금관의 불순물을 찾아낼 방법을 생각해낸 것이다 물 속에 몸을 넣자 넘쳐 흐르는 물을 보고 왕관의 부피를 잴 부력의 원리를 발견한 것이다 유레카 역사적으로 보면 아이디어는 휴식을 할 때 나온 경우가 많다 철학자 인마누엘 칸트는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 산책을 즐겨 하던 것으로 유명하다 위대한 과학자 뉴턴이 우주의 비밀을 발견한 것도 사과나무 아래에 휴식을 취할 때였다 뇌 과학자 마커스 라이클 교수는 휴식의 이런 효과를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로 설명한다 컴퓨터의 초기 설정 모드처럼 우리의 뇌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오히려 활성화되는 뇌 부위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 뇌의 활동 사진을 찍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두정협과 전전두협, 축두협이 오히려 활발해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는 평소에는 서로 연결되지 못한 뇌의 각 부위가 휴식을 통해 연결되어 창의성과 통찰력을 높여준다고 말한다 몸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도 휴식은 필수적이다 휴식 없이 운동을 계속하면 근육 내의 피로 물질이 축적되어 근육의 재합성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휴식이 단순히 개인에게만 유용한 것은 아니다 조식의 입장에서도 휴식은 업무의 능률을 증진시킨다 MIT 미디어랩의 알렉스 펜트렌스 교수는 휴게실에서 나누는 수다가 사소한 잡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회의실에서 더 자유로운 소통을 불러와 업무의 효율을 증진시키는 걸 발견했다 이를 워터쿨러 효과라고 한다 즉, 정수기가 있는 휴식 공간에서의 수다가 사내 의사소통을 촉진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온다는 것이다 빌 게이츠는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매년 생각 주간을 보내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1년에 한두 번 한적한 호수과의 별장에서 웹으로부터 단절된 채 일주일간 여러 주제의 책을 읽고 생각을 정리하는 자신만의 휴식 시간을 가진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웹브라우저 익스플로러 태블릿 PC, 온라인 비디오 게임 시장 진출도 이 생각 주간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탄생한 것이다 바쁨은 생각할 여지를 주지 않는다 3M에 근무하던 아서 프라이가 포스트잇의 아이디어를 떠올린 것도 사무실 의자가 아닌 교회 의자에 앉아 찬송을 부를 때였다 세종 대왕과 빅토리아 여왕에서 빌게이츠, 아서 프라이에 이르기까지 우리 몸의 신체적 반응이나 자아 고갈 이론, 워터쿨러 효과,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등이 말하는 것은 한결같다 바로 인간에게는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단거리 경주에서 휴식은 불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장거리 경주에서 멀리 가기 위해서는 휴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나만의 휴식 방법을 만들어라 휴식을 취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그중 나에게 딱 맞는 휴식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먹고 싶은 음식을 먹거나 부족한 잠을 더 자거나 산책을 하며 걷거나 목욕을 하거나 보고 싶은 영상을 보는 것 등 천천히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것도 휴식을 통한 재충전이 될 수 있다 습관의 재발견의 저자 스티븐 기즈는 자아 고갈에 주된 이유 중 하나가 혈당 수치라고 말한다 혈당이 하락하면 자아 고갈 즉 의지력이 고갈된다는 것이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혈당의 수치를 올려야 의지력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내가 고시 공부를 할 때도 포도당 캔디를 두고 집중력이 떨어질 때 하나씩 먹곤 했다 여기에서 새삼 다이어트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알 수 있다 다이어트를 하려면 단식을 위한 의지력이 필요한데 혈당이 떨어지면 의지력도 함께 떨어지니 말이다 이 어려운 역설의 과제를 해결해 내는 사람만이 다이어트에 성공한다 한편 수면은 포도당의 요구를 낮추고 혈관 속의 포도당을 전체적으로 활성화 시킨다 뇌는 포도당만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데 피로와 수면 부족은 포도당 활성화 과정을 방해한다 그러므로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다 다른 게 아니라 잠이 보약이다 공부를 하면서 내가 많이 고민했던 부분도 수면 시간을 얼마로 정하느냐였다 수면 시간이 길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수면과 관련된 책만 숱하게 읽었다 결론은 사람마다 다르다 확실한 건 자신이 일상에서 집중력을 방해받지 않는 최소한의 시간만큼은 잠을 자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수면 재단의 권장 수면 시간은 성인 기준 7에서 9시간이다 물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다 어떤 이는 4시간만 자고도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기도 한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적정 수면 시간은 7시간 내외로 여겨진다 나의 경우 잠을 줄이기도 해봤지만 내가 집중력을 잃지 않는 최소 수면 시간은 6시간 30분에서 7시간 사이였다 그보다 적게 자면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낮잠에 깊이 빠져들었다 그래서 7시간 내외는 꼭 잠을 잤다 잠자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마라 깨어있는 시간에 온 정신을 다해 몰입하면 시간은 충분하다 시간이 부족하다고 잠을 줄이는 학생들이 꼭 집중해서 공부하지 못한다 더구나 잠을 자는 동안에도 우리의 뇌는 기억을 정리하기 때문에 학습의 측면에서도 수면 시간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나에게 잘 맞는 나만의 휴식 방법을 만들어라 휴식을 취해야 하는데 어떤 휴식을 취할지 고민하는 것도 휴식을 방해한다 정해진 방법은 없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면 된다 나만의 휴식 방법을 루틴으로 만들면 몸도 정신도 최대한의 재충전이 가능해진다 참고로 내가 고시 공부할 때 주말 루틴은 다음과 같았다 핵심은 매주 주말이 오면 이 루틴대로 고민 없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고 그 휴식 방법이 나에게 가장 달콤한 보상이었다는 점이다 네 여기까지 읽어드렸고요 책을 읽으면서 전성민 작가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말 같더라고요 한 번이라도 모든 걸 정말 걸어본 적이 있었는지 저한테 이렇게 따져 묻는 것 같아서 조금씩 찔리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있으면 이 간절함은 정말 필수 요소인 것 같아요 그리고 휴식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이 책에서 했는데 그리고 자기만의 휴식 방법을 찾으라고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의 휴식 방법은 어떠세요? 댓글로 달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잠도 있지만 영화 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주말에 탄산수 딱 갖다 놓고 마시면서 영화 보는 게 저한테는 휴식의 일부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나름대로 휴식 시간 그리고 간절함을 갖고 뭔가를 해 본 경험이 있다면 그런 과정들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 산타 할아버지가 어디다 가실지 기대가 되네요 자 여러분들도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